코오롱 인더스트리 FNC 부문 코오롱 스포츠가 스니커즈 편집숍 아트모스와 함께 캠핑 레디팩을 출시했습니다. 캠핑 레디팩은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캠핑을 떠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됐는데요. 코오롱 스포츠의 베스트셀러인 테크 스니커즈 무브를 중심으로 리버시블 헷, 반팔 티셔츠, 캠핑 의자인 모멘트 체어, 레인코트 총 5가지 아이템이고요. 디자인은 MZ세대들의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패션 아이템을 소장하고자 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연을 모티브로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뭇가지나 잎이 떨어진 모습을 표현했습니다. 코오롱 스포츠와 아트모스 공식 홈페이지, 코오롱 스포츠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, 아트모스 명동점과 압구정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. 아이템에 따라 50개에서 200개까지 한정 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